해외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속보로 빠르게 전달이 되지만 뉴스나 기사 등 매체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 태풍 오데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저도 필리핀 뉴스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에 계시는 한인 유튜버 분들께서도 힘든 상황에 태풍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연히 세부에서 도망치듯 마닐라로 온 저의 친한 친구 가족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와는 알고 지낸지 대략 8년 정도 러시아인 남편과 결혼해서 세부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함께 세부 아야라 몰 근처에 나름 좋은 빌리지에 살고 있고 큰 몰에서 장사도 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렇게 마닐라로 피해 왔습니다. 이렇게는 여러 가지를隊에서 기본 장사품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야라. 아야라, 아야라. 이 영상은 비디오 아야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야라, 아야라. 아야라. 물로 전체 주문에 있는Internet 으로 Attorney 다음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주문의 박스 롯 홍이 강한이 안전하는 거. ? 응. 응. ende? 응! 많은 영상과 عن이실이 많아요. 저희는 경찰에 Pathways educating 저희aye. 또 다른 주제가 나갔어요. 우리의 주제이구요. 바로 처음에 저희의 주제에 보였습니다. 어? 네. 네. 저의 우승은 와우 10 hours or more because only few yeah only few gasoline station and then also water because they're not fighting you know like for example if it's here happen in 만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상황 아 그래요? 그 wind은 거의 제한 작업 그리고 그 수납이 ivamente 수납이 아직 안 돼 안 돼? 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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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친구가 있어야 돼 마카단 파이힐 너가 안 돼? 네, 그래 아저씨 마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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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포기 평범한 차가 뒤집어 졸네 이곳은 고치 아, 왜 이리 오지? 아, 왜 이리 오지? 아, 왜 이리 오지? 왜 이리 오지? 왜 이리 오지? 근데, 이리 오지, 이리 오지? 네 두 배로? 두 배로. 그러나 다른 배우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투비거 myth이 어디서? 이 Golf는 가게도 파이팅이 없을 것 같다. casual unit without 관광공이죠. 10,000원, 15,000원 근데 외도 업데이트가 안될요 근데 그 Crypto는 그냥 예상하면 다 왔어요 이거로 1,500원 elas에 산 wondering 그리고 이것이 10,000원, 15,000원 그런데 그 외에야? 20,000원 100,000원 1,000원 1,000원 티켓 티켓 20,000원 4,000원 2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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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살고 있으니까 필리핀에서 지진이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저도 한국의 지인들이 너는 괜찮냐고 안부톡들이 옵니다. 마닐라와 북쪽 지방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피해가 있지만 필리핀 지도를 보시면 마닐라라는 도시가 아주 교묘한 위치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는 11월 12월 태풍은 주로 필리핀 남부지방에 상륙하는 경우가 더 많구요. 마닐라와 클락 앙엘레스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지진도 가끔 일어나는데 지진의 근원지도 역시 대부분 남부지역입니다. 솔직히 직접적으로 마닐라는 이번에 피해를 겪지 않아서 이런 재난들을 보고 있으면 마닐라를 수도로 정한대는 뭔가의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물론 제가 지질학이나 기타 등등 뭐 그런건 전문분야가 아니라 디테일한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살면서 느끼는 점이구요. 오늘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진짜 무섭고 힘들겠구나 오죽했으면 며칠을 기다려서 이렇게 대피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부쪽 좋은 콘도나 빌리지도 수도 전기가 24시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태풍 피해보고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세부에 계신 한인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필피디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